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매고드 시작합니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반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전남 해남군과 전북 순창군인데요 출산 장례를 위해 무료 장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와중에도 전남 해남군과 전북 순창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정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개원한 분만산부인과를 연계해 임신, 출산, 산후조리 등 출산정책 원스톱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008년도에 전국 최초 출산 정책팀을 신설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세가 양육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남종합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기원해서 최신형 장비 32종을 갖추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산부들에게 온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곳은 전북 순창군입니다 순창군의 출산율은 2년 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창군은 경계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기나키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점차 증대시켜서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대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출산유도정책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기초검사비 지원과 돌맞이 사진 촬영권, 공공장소 수유방 설치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합니다 그동안 노암사거리의 경우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위험도로 개선,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에 나섭니다 새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곳은 노암사거리로 시는 이곳의 시간당 최대 교통량이 1200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암사거리는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차량 통행이 지체됐으며 교차로를 지나는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를 통해 진입속도를 40% 줄이고 차량 간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법정관리도로 총 57개 노선 431km에 대해 포장, 배수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요지 관리에 총력을 기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도로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2016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 양근석 의원 등 도의원 10명은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또 경기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위원회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해 위원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 단절 등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는 이용객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를 진행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지난 21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으며 레저와 스포츠가 가장 많았고 쇼핑 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는 또 익산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설치 간격 등 모든 구간이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설치 간격이 미준수된 상태이며 일부 노선 단절과 도로 간 연계성 미흡, 육교와 지하도 경사로 미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에 수립하는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방향은 기존 도로를 정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자전거 도로망 위주로 하고 금마, 왕궁, 망경강,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망 구성의 기본 원칙 중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내권과 시외권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용기 잠재 수요가 높은 공용터미널에서 원대 사거리, 노동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사무소 사거리 약 3.8km 구간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 실시 설계를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권 특화 자전거 도로망을 구상해 원도신 자전거 도로망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 역사 탐방로 코스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농업인들의 정보와 능력은 장애인이나 결혼 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농업인 정보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물품 구매가 점차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와 진흥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른바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오픈마켓 활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을 환불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고객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양조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스마트팜 육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 논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열린 공간을 통해 농가 경영관리 프로그램과 농가 회계자료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인들은 교육을 통한 홍보, 마케팅 기술 향상으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 말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65%밖에 안 됐습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북도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오는 11월 맞춤 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관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 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오는 11월 전주에서 문을 엽니다 전북도는 총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맞춤 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이 들어갈 장소와 건물을 외색해 건물 리모델링과 장비 구축을 거쳐 11월 개관합니다 맞춤 훈련센터는 기업체에서 면접을 본 후 사정계약을 맺고 직무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 최종 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훈련기관입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자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에 다니는 전공과 학생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고용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 말 기준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65%로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장애인 고용을 반기는 기업이 없어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실천하는 장애인 고용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의 상향과 인상된 부담금 훈련센터 중공이 장애인 고용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였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은 시민검증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안전성 검증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시민검증단은 지난해 3월 27일 27명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날 채택된 활동 보고서는 6개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와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관계기관에 제공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수화통역 서비스 시간을 야간과 휴일로 확대합니다 다음 달부터 24시간 연중무휴 수화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동구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사 25명이 교대로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응급전화로 연락하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수화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조선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빠진 조선 해양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나섭니다 도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보다 78% 늘었는데 수주된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까지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로 올해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조선해양기업 육성사업 등 기술개발에 154억 원을 지원해 새로운 조선어포안 먹거리 발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봄을 맞아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공원의 노후목교 4개소를 교체합니다 흥해 하수처리장의 생태공원에서는 생활하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깨끗하게 복원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데요 앞서 시는 지난해 3천만 원을 투입해서 흥해 하수처리장 견학로를 정비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리모델링 등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선 및 도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해서 4월부터 운영합니다 현장관찰단의 주요 임무는 현장관찰 또 유도선 안전혁신 TF 참여나 위험요소 제보 등인데요 관찰단원은 전국 5개 권역별로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해서 모집하되 선박 안전에 관심이 많고 수시로 선박을 이용하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미, 영미, 컬링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줬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25일 성황리에 폐막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7일간의 요정을 모두 마감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호평과 함께 역사적인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아직 평창의 감동은 끝나지 않을 예정인데요 올림픽의 감동을 2018 평창 패럴림픽에서 이어갑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시작해 18일에 폐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